과학 커뮤니케이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과학이 필요한 순간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리아라 이은희입니다. 오늘의 과학자처럼 생각하기는요. 바로 임과관계 찾기입니다. 즉 임과관계는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인데요. 과학자들은 어떠한 현상이 관측이 되면 그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한 과학자 중의 한 분이 베리 마셜 박사인데요. 우리나라는 흔히 유산균 음료 선전에서 잘 알려주신 분이세요. 이분은 1984년에 어느 날 세균이 들어있는 배양액을 일부러 마신 분이십니다. 이걸 왜 마셨냐면요. 이전까지는요. 위계양이나 위염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에서는 염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세균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리 마셜 박사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위계양이나 위염을 가진 사람들의 위조직에서 특정한 모양의 세균이 자꾸 발견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히 오염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자꾸 발견이 되니까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균이 바로 헬리코박터 균인데요. 이 헬리코박터 균이 위계양이나 위염이 있는 사람들의 위조직에서 발견이 된다면 분명히 이 질환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균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종종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위계양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에게서도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분이 실험을 설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전에 이미 코우의 공리에 의해서 어떤 질병을 가진 어떤 감염증을 가진 개체는 그 감염증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가지고 있고 이 미생물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분리한 것들을 건강한 개체한테 집어넣으면 동일한 질병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코우의 공리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분은 여기에 따라서 실험 계획을 세웁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위계양이나 위염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환자의 몸에서 이걸 분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분리한 균은 건강한 사람의 위장에 집어넣으면 이 사람도 위염이나 위계양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인체 실험이거든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리마셜 박사는 그 실험의 대상을 본인의 몸으로 삼습니다. 즉 환자의 몸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드 균을 분리해서 배양한 다음에 자신의 위장을 검사를 해서 위장이 깨끗한 사실을 먼저 증명을 하고 이 배양액을 마신 거죠. 마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몇 주 후에 심각한 위장 질환을 겪게 되고요. 그 위장 질환을 겪었을 때 자신의 위에서 채취한 균이 예전에 자신이 먹었던 균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후 그리고 재균제를 사용해서 이 헬리코박터 균을 제거를 했더니 위장 질환이 나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이 헬리코박터 균이 위염이나 위계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즉 위장 질환은 결과고 이 위장 질환에서 발견된 게 이 균이었기 때문에 이 균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까지 연결이 돼서 인과관계를 만들어냈고요. 이제는 헬리코박터 균이 위장 질환뿐만 아니라 위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균이 됐다는 것이 정설이 됐습니다. 이것처럼 과학자들은 어떤 현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거나 원래 그렇다라는 설명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말씀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떤 일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과학자적인 사고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과학자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요. 어떤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혹은 이 두 가지 현상이 계속해서 함께 관측이 되었을 때 함부로 한쪽이 다른 쪽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현상이 짝을 지어서 계속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한쪽이 다른 쪽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건요. 두 가지 현상이 진짜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는지의 여부를 항상 따져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것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두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붕어빵이 많이 팔리면 슥이장 사고도 늘어난다. 붕어빵이 적게 팔리면 슥이장 사고도 줄어든다. 그렇다면 붕어빵의 판매량을 강제로 적게 하면 슥이장 사고도 줄어들 것인가. 엉뚱한 것 같지만 실제로 붕어빵의 판매 정도와 슥이장 사고의 발생 빈도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겨울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즉 이 둘은요. 서로 간에 변화되는 패턴은 분명히 일치하지만 붕어빵 판매가 반드시 시켓장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공통 변인이 있는 거죠. 즉 겨울 혹은 추위라는 공통 변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상위 원인에 의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허무 맹랑한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연한 사건일지라고 하더라도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함께 짝을 지러 일어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인과성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질병에 대한 치료였죠. 혹시 두창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겐 두창보다는 천연두가 더 익숙한 병인데요. 천연두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천연두가 두창이 유행을 하면 구수라거나 치성을 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각에 의하면 구시나 치성을 들여서 병이 나을 수가 있어? 이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두창을 일으키는 존재를 일종의 귀신 혹은 역신으로 선정을 하고 이 역신을 쫓기 위해서는 치성을 들이거나 구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인과적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즉, 구수를 했다, 사람이 살았다, 구수를 했다, 사람이 사망했다, 구수를 안 했다, 사람이 살았다, 구수를 안 했다, 사람이 사망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정해지는데요. 운이 좋게도 두 가지 경우의 수는 맞아떨어집니다. 즉, 구수를 했는데 환자가 살아난 경우, 구수를 안 했는데 환자가 죽은 경우. 이건 당연히 인과관계처럼 보입니다. 구수를 했으니까 산 거고 안 했으니까 죽은 거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경우가 생기죠. 즉, 구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경우.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 사실 여기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토를 담달았습니다. 즉, 여기를 나름 논리적인 설명을 붙이려고 한 거죠. 치성을 드리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사실 이거 정성이라는 거는요. 정량적 평가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과학적인 건 정량적 평가가 돼서 단위가 나온다고 했는데 정성에는 정성 1단위, 정성 2단위가 없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거기 때 돈을 좀 더 써야 됐었는데, 조금 더 오래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하면서 다시 인과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즉, 이것만 보게 돼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굉장히 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알아야 세상 일이 다음에 어떻게 지속이 될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안심하고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만 과학적인 인과관계라는 건 반드시 X가 Y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X를 완전히 없앴을 때 Y도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즉, 굿과 질병치료와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면 굿을 완전히 없앴을 때 질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되고 그 굿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과관계의 기본이거든요. 자,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상에서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순간은 바로 인과관계를 따지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일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정한 두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한쪽을 원인, 한쪽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둘 사이를 연관짓게 되는데요. 이 인과관계는 제대로만 연결이 된다면 어떤 사건의 원인을 추적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거나 혹은 더 좋게 만들거나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원인이 결과를 통제해야 된다. 즉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가 사라질 만큼 둘 사이의 결과가 확실해야 되고 둘 사이의 선후관계가 확실해야 되고 그 원인이 사라졌을 때 결과가 사라지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인과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혹은 두 사건이 늘 짝지어 일어난다고 해서 한쪽이 다른 쪽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스키장 사고를 막기 위해서 붕어빵 장수를 모두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상한 대응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두셔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를 하는데 엉뚱한 곳을 때리는 그런 낭비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